남중국해의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3호 태풍 개미가 될 수도 있는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 99W 열대요란이 남중국해에서 발생했습니다. 7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 현재 99W 열대요란에 대해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는 24시간 이내에 열대저기압 발달 가능성을 중간단계로 상향하여 추적 감시 중에 있습니다. 주황색 써클은 태풍으로의 발생 가능성이 중간단계 이상의 레벨입니다. 만약 붉은 레드 써클로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만약 태풍으로 발달될 경우라면 3호 태풍 개미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가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99W 열대요란은 현재 베트남 단항에서 동남 동쪽으로 약 287헬이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해수면 온도는 29에서 30도 사이입니다. 이 열대요란은 베트남을 향해 서북 서방향으로 이동하며 점차 열대저기압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현재 최대 풍속은 15에서 20노트로 추정이 되며 최소 해수면 기압은 약 1003헥토파스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열대요란이 향후 24시간 이내에 상당한 열대성 폭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중간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윈디를 보면 윈디에서는 현재 3호 태풍 개미로의 발생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고 있으며 따라서 실제 3호 태풍 개미로 발생을 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진 뉴스입니다. 7월 11일 필리핀 남부지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일본 남부지역이 크게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오늘 7월 13일 일본 규슈 남부 아마미 오시마 근해에서 규모 3.4 전원의 깊이는 3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또한 오키나와 본섬 근해에서도 오늘 규모 5.1 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 2023년 필리핀 남부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약 한 달 뒤인 1월 1일에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그 후 올 2024년 4월 3일에는 대만 화련에서는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그 이후 일본의 노토반도 필리핀에서 작년 12월 3일 그리고 한 달 뒤 1월 1일 필리핀 노토반도 일본 노토반도 그리고 약 3개월이죠 3개월 후에 4월 3일에 대만에서 강진이 필리핀, 일본, 대만 순서로 연속해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필리핀의 규모 7.1 강진 이후 일본 이시카와현에 속한 노토반도와 그리고 도야마현에 둘러싸인 도야마만에서 필리핀 규모 7.1 강진 이후 연속 4번의 강진이 도야마만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작년에 그러한 시추에이션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필리핀 이시카에 속한 도야마만 도야마만, 도야마만 현에 그 다음에 그 다음 이태만 그러니까 그런 프로시저로 진행이 될 개연성까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의 여지는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만에 계신 교민분들은 혹시라도 모르니까 대만의 지진 뉴스를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남미 페루에서도 얼마 전 6월 28일이었죠.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칠레의 강진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